자 배치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칠 거 없죠? 뒤돌리기 없고 옆돌리기 없고 시도해 보려면 바운딩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해법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신히 맞았네요 지금 저 회전은 3시보다 조금 낮춰졌고요 두께는 절반보다 조금 더 두껍해졌습니다 8분의 한 5, 6 사이 정도 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가 하나 막고 넘어오면 여기서부터는 확률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바닥전이 새 거라서 조금 구름이 약해서 간신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구장에서 실험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힘이 나오실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면 되게 어려운 건 섰을 때 해법이 될 수 있으니까 도전 들어보세요